안녕하세요. 요리의 정성을 전하는 광희와 이번 한주 소박한 맛을 알려주신 윤혜신입니다. 선생님 오랜만에 뵈요.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냈어요.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텃밭을 가꾸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텃밭에서 어떤 채소가 많이 나요? 요즘은 상추, 오이도 나고요. 강자, 풋고추 그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. 그 중에서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볼까요? 그럴까요? 어떤 거로 만들어볼까요? 이번에는 돼지 감자 조림하고요. 그 다음에 감자 장아찌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래요. 감자로 맛있는 요리 두 가지로 만드네요. 너무 기제가 되는데 빨리 만들어볼까요? 그럴까요?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. 끝났어요. Harper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